지역별로 날씨가 달라도 참 다릅니다. 중부지방에는 폭우 구름이, 남부지방에는 뜨거운 수증기가 하늘을 덮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화요일 아침 맑은 하늘이 반겨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400mm가 넘는 폭우가 이어지면서 중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 이상 큰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고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반면 제주는 오늘도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어제 제주시의 낮 최고기온이 36.5도를 기록하면서 기상관측일의 7번째로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돌겠습니다. 장시간 야외활동과 작업은 자제하시고요. 바깥에서 무리한 운동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물을 자주 뿌려주면서 온도를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현재 기온 27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지역이 펜 현상으로 3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 무척 덥겠습니다. 동부지역 32도, 서부와 남부지역 31도가 예상됩니다. 도서지역도 32도를 못 돌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앞바다에서 0.5에서 2미터로 잔잔하겠고요.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는 1.5에서 2.5미터 안팎이 예상됩니다. 남해 서부 해상에서는 오늘도 안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체전선은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오르내리면서 주 후반까지 영향을 주겠고요. 제주도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 낀 가운데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 낀 가운데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